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애굽당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열 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굽당을 심판할 때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했는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 받았지만 완전히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느 때 이루어졌다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때 한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애굽에서 여기서 지금 애굽이죠 애굽 나라에서 지금 고샌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바로의 왕국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여기 지금 이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람세, 숲꽃 그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거쳐오죠 그런데 이곳에 애담이라고 있는 곳에 이걸 지날 때 하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왔어요 그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늘날로 하면 뭐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조하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비하이로 여기 믹돌이 있는 곳에 여기에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다시 군대를 몰고 이제 추격이 왔어 여기 지금 홍해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육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는 것은 여기가 불레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강력한 아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보면은 아휴 안 되겠다 우리 뭐 광야고 가난 땅이고 좋지만 이거 무서워서 안 돼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있는 대로 이제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제가 금요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여기 있는데 바로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추격이 왔는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기가 없어 우리를 이거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불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를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물이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돼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나오려고 하면 마귀가 그대로 나가게 하지 않는다겠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붙잡은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 남편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절대 이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 돼 여기서 마귀 바로는 마귀를 상징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못 나가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처럼 담대하게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불러서 그 길을 내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 애굽의 왕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계속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하면 세상에 있게 되면 누구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이런 체험을 우리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홍해를 건너므로 여기에 지금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이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오늘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말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아가지고도 아직도 세상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으세요 그 사람들은 계속 마귀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 이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오늘 이제 한번 21과가 광야의 노정인데 애굽에서 이제 가난까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 건너서 이제 수루광야 엘림 신광야 르비딩까지 이렇게 쭉 지금 광야의 길이 먼 길인데 지금 그 과정들을 하게 될 건데 거기 보면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로 다음에 극심한 고통과 박해 속에 살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서 곧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난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구원 받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서 여기서 빨리 가면은 금방 뭐 한 달이면 한 달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직선거리로 가면 가난 땅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에서 여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지 이런 걸 다 보게 될 건데 보니까 지금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를 신약적으로 한번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홍해 사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홍해를 건너는 것이 완전히 홍해를 건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칸 백성이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홍해의 현대적 의미 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 고림도에서 10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오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계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오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계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홍해를 걷는 것은 신약으로 보면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세례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그랬죠?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이걸 통해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이거는 어린 양은 누구를 오늘날로 말한다고요? 예수 예수의 피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들이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이건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구름과 바다에서 그러면 이게 여기 바다는 뭐냐면 물 세례를 의미하고 구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은 물 세례를 받았습니까?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겠죠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줄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냐면 능력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조금 그들이 오니까 위에서 뭐가 내놨어요? 구름기둥 불길이 내놨죠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걸 하겠어요? 내주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기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도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층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다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입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를 위로부터 받아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증인으로 그리고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뭐를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오늘 고린도전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구름과 바다 안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의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지나면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거는 온라로 하면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애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죠 우리도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뭔가 내 안에 영적인 어떤 갈급함과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책을 신앙서적을 읽고 왜 이러지? 막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쓰신 종들의 그런 생애를 시대시대만 쓰신 종들의 생애를 보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현재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 물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는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충만하지 못하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면 주의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 탁 나타나셔서 뭐라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했어요 그런데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래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이미 성령이 내주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여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 안 받아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자 추레굽기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겠죠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잖아요 주의 종이 인도했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수루? 광야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 나오니까 금방 이 약속의 땅이 가난한 땅이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이들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인도하는 광야 여기 첫 번째 간 데가 수루광야로 가는 곳 수루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게 되는 광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를 거치게 하시냐 이거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금방 축복을 받고 금방 이렇게 될 줄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기서 얼마나 기쁨에 겨워가지고 찬송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금방 아무 어려움 없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제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그 세상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수룩광야로 인도해 있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광야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광야 여기는 뭐냐면 첫째 물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 그리고 이 광야에는 굉장히 어떤 길도 안 좋아요 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집을 짓고 여기서 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장막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텐트를 치고 한마디로 여기서 잠을 자야 돼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꽃길을 걷게 하고 비단길을 걷게 하고 이게 아니라 광야 사막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각지 못한 나는 다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430년 동안 살다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죠 구원은 받았어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세상의 사람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금방 이 사람이 새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지만 삶의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안 믿던 그런 방식으로 그대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 여기서 이제 훈련을 지킨 거예요 이게 뭐냐 얼마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 딱 나와서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길도 없죠? 물도 없죠? 양식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지 이거를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때를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없이 만약에 이 광야의 훈련, 믿음의 연단, 이런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이런 여기서 변화의 과정이거든요 믿음의 연단과 성장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이런 게 없이 바로 구원받아가지고 적과 구는 가난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의 그릇이 안 되고 인격의 그릇이 안 되고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엄청난 어떤 하나님께 뭘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할 수가 있고 타락할 수가 있고 변질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연단의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광야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애국에서 40년 동안 학술을 다 배웠는데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는? 미디안? 미디안 광야로 가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뭐예요? 광야에서 깨지고 변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랬잖아요 다윗도 여러분은 어때요?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니 기름을 부었지만 기름 붓고 나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22년 동안인가 이 기간 동안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다 성경에 보면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광야 야곱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양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그들을 쓰시기 전에 뭐냐 광야 학교라는 것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다 이런 준비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힘든 곳이에요? 편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다 우리가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광야 학교 같은 광야의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택한 주의 자녀 되고 백성들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내가 빨리 변화가 빨리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단축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40년 동안 광야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걸 빨리 변화돼야 돼 어떤 사람은 빨리 깨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돼 그러면 그 광야의 훈련과 연단 변화와 성숙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거기 신명기 8장 거기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별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요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죠 40년 동안 모세가 지금 곧 하나님께 부른바다 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냐 자 이는 거기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잖아요 너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걸 깨닫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굉장히 자기 확신과 자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런데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데려와서 낮추신 거예요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알려고 광야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양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저는 여기 읽으면 그래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아니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여러분 40년 동안 옷 입으면 이거 안 달아지고 안 떨어지겠어요 광야에서 굉장히 그 사막에서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으냐고 저는 또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 빨래는 어떻게 했을까? 물도 없는데 광야에서 빨래를 안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그냥 위생 처리가 되게 척척 해주셨을까? 이제 가끔 한 번 웃으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을 도대체 어떤 걸 주셨길래 신발이 다 안 떨어지고 그게 발에 부르트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니 광야 길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럼 그 길을 걸어가면 오늘날 같이 여러분 기능성 신발 신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 운동화도 편한 거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애국에서 종살해 나왔는데 신발은 좋은 거 신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정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길도 없고 옷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디 공장에 가서 옷을 구해야 합니까? 신발 어디 공장에서 신발을 사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돼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람 이러고 저러람 이러고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면 저렇게 따라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만 본지 아십니까? 구름기둥 불길길동이 뜬 나오면 어떻게 돼? 위를 쳐다봐 구름기둥이 나중에 배우겠으면 이쪽으로 인도하면 이리 가 그런데 자기가 구름기둥이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려 그럼 광에서 길을 잃고 이 사람 방황하러 죽어 그런데 구름기둥 불길긑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낮에는 보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 길을 잃고 방황치 않아 그 구름기둥 불길긑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 생수를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리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구름기둥 불길긑이 왜 저쪽으로 와 나는 저리 안 가? 이리 가 그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름기둥 불길긑을 올라가면 뭘 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굴려가지고 머리 굴려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계속 삶이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 이런 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봐야 되겠네요 거의 더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애할지어다 여러분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애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판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가 위험한 거예요 거기 그 불뱀, 불뱀이 막 날아다니요 전갈이 쏘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광야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판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낳아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는 다 너를 낳아 주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결국에는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이 광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적과 꾸리는 그리스완의 놀라운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3번 거기 이제 수루 광야에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입기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홍해에서 구원받아서 건너서 나와서 사흘길을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수루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럼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시련이 온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오니까 교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첫 번째 어떤 시험이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가장 절실한 문제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을 얻지 못해서 사흘길을 걸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또 읽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20 거기 3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없다가 막 물을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있어 그런데 마시려고 딱 보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쓴물 도시전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물을 발견하고 너무 좋았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못 마시겠 그래서 이제 그 원망을 하게 돼요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다음에 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막 원망해 계속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국에서 데리고 가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합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도 원망했잖아요 여기서 홍해 또 바다 건너가서 나와서 또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이 있어 원망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지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뭐로 변했어요? 단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가다 본 질병의 쓴물 그 다음에 고통의 쓴물, 어려움의 쓴물, 문제의 쓴물 이런 쓴물을 만나 그러잖아요 우리도 쓴물을 만나면 여기서 이 마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마라 이 의미가 뭐냐면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쓰디쓴 인생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 괴롭고 힘든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죠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마라를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막 원망해요 원망 사람을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구나 이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아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는 야 저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음성이 들려요 너 저 나무를 가르치면서 저걸 갖다가 쓴물 속에 집어넣어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거야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그 나무를 꺾거나 쓴물에 넣더니 쓴물이 뭐로 변했어요? 단물로 변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뭐를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이 나무는 영적으로 하는 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쓰디쓴 삶의 현장에 쓰디쓴 우리 고통스러운 가정의 현장에 내 사업의 현장에 이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할 때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메? 이 쓴물을 누가 단물로 바꿔요? 아무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출애국기 15장 26절 말씀 출애국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와 4번이 그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금방? 나의 여와는 뭐라고요? 치료의 하나님 여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뭐 들어보죠 어디 또 상호도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라파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치료의 하나님 여와 라파 요와 니시 요와 살롬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요와 산마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요와 산마 요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와 이래 그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어때요? 요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요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제 이거 금방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이런 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크게 아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을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상한 그런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병된 것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요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그 건강한 삶의 비교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시 거기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요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오를 의죠 옳게 살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나왔잖아요 너희가 요와의 말에 순종하고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그리면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국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에요 건강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적당한 운동 적당한 영양 섭취 적당한 휴식 뭐 이런 거 이제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책임져 주실 거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너무 운동도 안 하고 휴식도 취하지 않고 또 영양 섭취도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절대 건강하지 못해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창조의 질서와 건강의 법칙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의를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귀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면서 막 이런 창조의 질서나 이런 거 무시하고 그 법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는 사람이 그러면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또 기계라고 해도 너무 무리하면 고장이 나듯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염된 그런 어떤 식품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거의 다 오염되어 있어 농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물도 오염되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먹으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확 갑자기 줄어들게 됐는데 이제 어떤 홍수 사건 이후 우주적인 큰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수명이 짧아지기도 했고 또 인간의 그런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과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지키고 간수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을 안 해서 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죠 자 건강한 삶의 비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청종하고 그리고 의리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 살면 우리가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병 들었을 때 그럼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네가 낳고자 하느냐 몇 주 전에 그 말씀 전했죠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낳고자 하느냐 그런 어떤 말씀이었는데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비의 연못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비의 연못가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를 보내서 물을 한번 탁 칠 때 그 물이 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어떤 병 그 병이 불치병인데 난치병이 다 고충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입으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는 뭐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어 기운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어서 거의 절망가구되어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치료자 되신 예수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구보 초대교회 가장 그런 놀라운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야구보가 이제 기록한 그 성경에 보면 야구보에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있으면 교회에 와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 그런데 교회를 올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으로 있을 때는 교회에 뭐라 하겠어요? 장로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청하래 내가 올 수 있을 때는 와야 돼요 교회 자비의 집인 교회에 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사무원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올 수 없을 때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청해야 돼 그러면 가서 그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병든 자를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다시 말하면 건진다는 거기서 치료해 받게 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했을래서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야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금위라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죄 때문에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낫겠어요? 회계를 해야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또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를 안 하면 죄 때문에 온 질병은 아무리 금식하고 무슨 간절한 기도를 해도 안 나와요 회계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지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합심해서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의인의 강구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구하는 기도는 강구는 역사는 이미 금위라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로 생각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늘이 다쳤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다시 발의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이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구름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원한테 지중해 쪽에 거기 비가 오려면 그쪽에는 거기에 구름이 생기거든요 구름이 생겼는가 비구름이 생긴가 봐라 하니까 안 생겼다 또 하나님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 안 생겼다 계속 일곱 번까지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비를 보내시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정말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했으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가 안 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병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당뇨병인데 도저히 못 고쳐 나는 고혈압인데 도저히 안 돼 나는 암인데 나는 무슨 불치병 난치병인데 도저히 이거는 고칠 수 없어 병원에서 안 된대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서 너희들 너희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따라 씁시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은 병은 고치고 중한 병은 못 고칩니까? 하나님은 그게 없죠 하나님은 만병의 치유자 되십니다 나이오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모든 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나 거기 한 번 말씀을 또 얼른 띄워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나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전에 그런 말씀 봤죠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그 소문이 나니까 귀신 흘린 사람 병든 사람 오니까 귀신을 다 뭐로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겠죠 시편 119편에 보면 주님이 그러면 저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여러분이 병이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딱 읽은데 나 요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딱 이 말씀이 있잖아요 레나의 말씀으로 내 가슴속에 팍 꽂히는 거야 그래야 맞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 요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그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레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딱 믿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으로도 고치고 의사를 통해서 고치고 대체요법, 자연요법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를 고치시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고치신 방법이 뭐냐면 신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고치는 건 신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어느 때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때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팔이 아프다고 했죠 손을 안 들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팔이 아파도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우리 모두 너희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 손뼉 치며 찬양을 했으니 우리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돼요 나는 기운이 없으니까 손뼉 못 쳐 손 아파서 못 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에 손을 들고 손뼉을 치는 순간 나의 올라가지 않는 어깨 팔이 올라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어느 때는 성령이 역사에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 내가 아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걸 다 믿을 때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위장병 있잖아요 위장병 위장병으로 맨날 약을 병원에 가서 15일치 한 달치씩 지어가지고 왔어요 왜? 이게 뭐냐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개척교회 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교인은 한 10명 수명 되는데 한 두세 명만 안 와도 어떻게 돼요? 자리가 확 비어 그러잖아요 맨날 사모는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뒤에 누구 안 나와나 또 피아노 칠 사람이 피아노를 칠 사람이 안 하므로 그러니까 또 피아노 배우러 다닌다고 했죠 바이엘 뭐 배운다고 체력 배운다고 하면서 또 꽃꽂이 한 사람이 꽃꽂이를 잘 안 해 꽃꽂이 하고 다니면 꽃꽂이 배운다고 이러면 얼마나 사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맨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게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강단에서 치유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날 치유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집에가 항상 먹으려고 나왔던 위장병 약이 있었는데 가서 믿음이 딱 생기는 거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갖다 싹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 뒤로도 뭐 어쩔 때 이제 체하기도 하고 힘든 일 있지만 약을 안 먹어요 그제 약을 안 먹어 그때는 아예 계속 약을 먹었어요 약을 하여튼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 저는 지금도 저희 집사람은 좀 이게 위가 약한 편인가 제가 모르는데 그래요 한 숟갈만 더 먹었는데 배가 뭐 어쩌나고 그래요 나는 반 그릇을 더 먹어도 괜찮던데 아니 뭐 어떻게 한 숟갈 더 먹은다고 그래 나는 한 숟갈이나 두 숟갈 먹어도 세 숟갈 더 먹어도 상관없구만 그런데 왜 한 숟갈 더 먹어도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한 숟갈만 더 먹어도 뭐가 생기면 돼 그런데 우리는 두 숟갈 세 숟갈 더 먹어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꼭 어디 가면 음식이 많은 데 가면 안 돼 음식이 끝날 때까지 먹는 성격이고 가짓수가 많은 이 뷔페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한 가지씩 이거 먹어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굉장히 이게 이제 많이 먹게 되고 그런데 지금은 뷔페 음식이 그런 데 가도 아주 절제된 그런 어떤 또 음식을 제가 집에서도 적게 먹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오래 사시려면 적게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는 게 아주 안 좋아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문제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혈관질환 성인병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먹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연치유 약이나 의사나 대체의 약이나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요 오늘 이거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끝나면 또 그러니까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읽기 15장 27점 엘림의 축복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의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러분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나와 있겠죠 여기 보니까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가서 이제 여기서 쓴물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 여완은 치료해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라에 쓴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여기 물샘 열둘 광해에서 물이 없는데 물샘이 열둘이나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늘이 없는 이 광해에서 그늘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마라에 쓴물을 지나고 나니까 여기를 지나고 나니까 엘림이 풍성하고 목마름이 없고 그리고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삶의 때로는 마라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과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 우리가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우리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이라기 위해서 항상 힘든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여기서 보세요 물이 없어서 아주 힘들었다 이들이 여기 물샘 열둘이 있으니까 물을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광야에서 그늘이 없는데 여기서 종려나무 79로가 있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여러분이 쉼을 얻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마라의 고통이 지나면 곧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을 다 기업으로 얻고 정복하고 이런 과정들은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